야, 잠깐만, 잠깐만. 맛보기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야? 저기 뭔 솥뚜껑에다 구우시는데? 어? 파전, 파전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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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, 이게 잠깐만. 전병인가요? 우와. 메미... 어? 메미 파전. 이거 나중에 해 먹기도 괜찮거든요? 그러니까 한 만 원어치 해 놓은 다음에. 완전히 힘들어요. 메미를 껍데 있다는 건데. 우리 어머니 쉐이빙 봐봐. 근데 붙이는 노하우가... 내가 100만 원 줄게 하나 붙여볼래? 어이구야. 완성하면 100만 원 주시는 거예요? 한번 해볼게요. 해봐. 도전! 아까 지금 100만 원 줘야 돼. 실패하면 저희가 노래해 드릴게요. 어머니.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? 100만 원 이상 못 쓸 거 같아. 잠깐만. 어, 잠깐만. 나 지금... 뼈를 맞아. 만약에 이걸 못 하면 여기 밖에 나와 있는 이 세 개를 저희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다 해 주셨어. 잠깐만요. 이걸로 다 해야 돼. 자, 도전. 도전. 오기 쉬워 보여도... 아니야. 어, 이거 아까 살짝살짝 다른데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느낌이 살짝 다른데요? 여기서 펴주었어, 아까. 어머니가 이렇게. 펴줬어, 펴줬어. 오오오오. 그럴 듯해. 어머니, 이거 어떻게 하죠? 동그랗긴 했네. 네? 이 형 안 되면 우리는 도망가잖아요. 어차피 형이 하셨으니까. 도망하러 얼루가 만날 트랩이 나오는데. 하하하하하하. 자, 뒤집습니다, 뒤집습니다. 오오오오. 지금 해도 돼요? 어, 뒤집어야 돼. 잠깐만, 찢어질 것 같은데. 잠깐만, 잠깐만. 찢어질 것 같은데. 어, 잠깐만. 어,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잠깐만. 아이고야. 아이고. 아이고야. 아 이게 어렵구나, 뒤집는 게 어렵구나. 아이고야. 아 이거 어렵구나, 뒤집는 게 어렵구나. 그거 먹어, 간 sure. 아, 알겠어? 으음, 맛있어, 맛있어. 재료만 좋으면 그냥 맛있어. 응, 재료만 좋으면 그냥 맛있어. 아, 네. 제료만 좋으면 그냥 맛있어. 100만 원은 못 드려도. 그렇습니다. 노래로도 1, 2, 3, 4 청춘을 돌려다오 우리 청춘을 청춘을 돌려다오 돌려, 돌려, 돌려 청춘을 다오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청춘을 다오하는데 100만 원을 다오 찔려서, 찔려서 어쩌다 이런 사람들은 만나겠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많이 받으셨습니다